한글자막 by 한효정 제목은 관역 화살을 당겨 맞춰야 하는 관역 정중학을 맞추려면 연습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인생은 연습을 할 수 없죠. 발 디딜 틈 없이 집안 가득 폐지를 줍는 중년 여인의 사연과 아픔을 이 소설을 통해 알아가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본문 낭독 시작할게요. 관역 안명지 이른 새벽 지하실 문을 여는 그녀의 다리 사이로 검은 고양이가 손살같이 빠져나갔다. 한 발짝 뒤로 물러선 그녀가 균형을 잃고 비틀거렸다. 그녀는 마당을 통과하여 삽시간에 사라져가는 고양이를 눈으로 쫓았다. 얼마 전부터 그녀 집 지하실에 몰래 보급자리를 튼 고양이었다. 지하실에서는 무언가 썩어 들어가는 듯한 냄새가 났고 어둠과 버무려진 탓인지 살벌한 분위기마저 맴돌았다. 그녀는 백열등을 켰다. 베품들은 얽히고 설켜있었고 잘못 건드렸다간 와르르 무너질 것처럼 위태로웠다. 그러나 그녀는 위험수위엔 아랑곳하지 않고 들쑥날쑥 쌓인 신문지와 종이, 옷가지를 마당으로 옮겼다. 지하실이 휑해지고 나니 고양이 집이 오롯이 드러났다. 그녀는 자신이 주워온 옷으로 고양이가 보금자리를 틀었던 날을 떠올렸다. 옷이 아깝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고 바람 없는 봄 햇살이 속을 파고들던 그날을 혼자 밥 먹고 혼자 잠자고 폐지만 줍는 그녀에겐 음침한 지하실에 숨어든 고양이가 꼬물거리던 어린 자식들 같았다. 게다가 살아 숨쉬는 생명과 한 공간에서 생활하는 것으로도 삶의 의욕을 불러일으켰다. 마당가에 있는 그녀의 유모차에도 폐지가 수북했다. 여기저기 비닐과 천으로 만든 주머니가 주렁주렁 매달린 유모차는 불편한 다리를 의지하느라 끌고 다니는 여느 노인들과의 용도와는 달리 그녀만의 유일한 폐지 운반용 도구였다. 그녀라고 큼지막한 손수레가 편리한 줄 모르는 건 아니었다. 다만 한 번 소유한 것을 버리지 못하는 성격 때문이었다. 옷 속으로 흘러내리는 땀이 스멀거렸다. 마당에 가득 찬 폐지는 당장 팔릴 것과 묵혀두어야 할 것들을 분리해야 했다. 작업은 아침 식사 후 하면 될 일이었다. 그녀는 습기찬 신문지, 그 위에 얹힌 옷들, 신발들을 대충 정돈하고 2층으로 올라갔다. 올라가는 계단마다 늘어선 그릇들이 그녀를 흐뭇하게 했다. 계단까지 잠식한 플라스틱 그릇과 음식들은 고립된 집을 지키는 수호신과 같은 것이었다. 집 안 구석구석, 무엇이든지 채워줘야 빈 마음이 채워지는 그녀였다. 그녀는 태양고추장이라고 쓰인 플라스틱 그릇 뚜껑을 열었다. 된장이었다. 흩날린 벚꽃처럼 핀 곰팡이를 드러내고 된장을 냄비에 퍼담았다. 배춧잎을 넣어 끓인 된장국은 아침 식사로 훌륭했다. 그녀는 전혀 불편한 기색 없이 옷가지를 발로 밀어가며 실내를 돌아다녔다. 소파 위에 작은 산을 이루듯 쌓여있는 옷가지들, 거실 바닥 여기저기, 작은 방, 고전 문학작품에나 나올 법한 오래된 침대에 올려진 옷가지들에게 여러 귀신이 둘러붙어 있을 것만 같았다. 그 외에 신발, 아무렇게나 널려진 신문지, 그릇들이 뒤섞여 있었다. 와중에 안방에서 현관으로 가는 길, 작은 방에서 안방으로, 안방에서 화장실 가는 길이 빤하게 나 있었고 그녀는 용쾌도 요리조리 물건들을 피해가며 집안을 잘 도다녔다. 우거진 숲길처럼 길이 좁아질수록, 물건으로 둑이 쌓일수록 그녀 마음은 안온해졌다. 그녀 집으로 동네 여자들 네 명이 몰려들었다. 도대체 냄새가 나서 살 수가 없어요. 쓰레기를 치우세요. 그렇지 않아도 서울에서 제일 집값이 싸다고 난린데, 이런 집구석이 있으면 집값이 바닥일 거라고요. 집값이 떨어지면 책임질 거예요? 멀쩡한 집에 배울만큼 배운 사람이 사리분별을 왜 못하는지 모르겠네, 참! 삿대질 해가며 중년 여자가 큰 소리로 떠들었다. 순식간에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앞집, 옆집, 베란다에서 내다보는 이들이 여럿 있었다. 여자들에게 둘러싸인 그녀는 태어난 표정으로 입을 앙다물었다. 무슨 일이오? 여자들이 핏대를 올리며 소리치고 있을 때, 말숙한 차림의 남자가 여자들을 해짓고 그녀 가까이 다가와 참견했다. 무슨 참견이야? 이런 집하고 뭔 연관이라도 있기나 하나? 순 반말인 여자의 목소리는 앙칼졌고, 남자를 위아래로 훑어내렸다. 동네 주민을 이렇게 함부로 대하면 안 되죠. 아주머니는 2층으로 올라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만. 별꼴이야? 이런 인간을 투둔하다니? 멀쩡하게 생겨갖고는 한통속인가 봐. 나이로 봐서 아들은 아닐 테고. 이마를 잔뜩 찌푸린 또 다른 여자가 말했다. 여자들은 팔짱을 낀 채 눈을 취뜨고 남자를 째려보더니 그녀 집을 빠져나갔다. 2층으로 올라가는 그녀에게 남자가 소리쳤다.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누구나 다 내 방식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뒤를 돌아본 그녀는 남자의 눈빛과 마주쳤다. 어떤 경계가 필요 없는 순한 눈이었다. 그녀 가슴에 미소를 짓던 남자가 가던 길을 걸어갔다. 별 사람도 다 있네. 동네 여자들 말맞다나 나를 두둔하는 사람이 다 있다니. 그녀는 중얼거렸다. 그날 밤 그녀는 밤새 뒤척이면서도 알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했다. 이른 아침 그녀의 집 대문 앞에 신문지 묶음이 놓여있었다. 신문지 위엔 빵도 몇 개 얹혀있었다. 책보다도 돈이 되는 신문을 누가 갖다 놓았는지 생각할 겨를도 없이 그녀는 빵으로 아침을 때웠다. 며칠 후 털고 있는 신발에서 먼지가 너울거리고 있을 때 남자가 신문지 묶음을 들고 그녀 쪽으로 오고 있었다. 그제서야 그녀는 얼마 전 신문지 묶음과 빵을 갖다 놓은 게 남자였음을 직감했다. 며칠 전에도 신문지와 빵을 갖다 놓으셨지요? 그녀가 묻자 가지런한 하얀 치아. 엄장한 남자는 빙글에 웃었다. 잠깐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까요? 신문지를 대문 앞에 내려놓으며 남자가 말했다. 저 같은 사람에게 무슨 할 이야기가 있나요? 그녀 얼굴이 붉게 물들었다. 저 같은 사람이라니요? 소중하지 않은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몸들 바를 모르겠긴 한데 도대체 무슨 말씀을... 아, 네. 그저 아주머니가 왜 보통 사람과 다르게 사는지 평소 궁금했습니다. 별 뜻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야기해 드리는 거야 별 문제 없죠. 그녀가 2층으로 올라가는 층계참을 가리켰다. 플라스틱 그릇들, 곰팡이가 낀 액체가 담긴 병이 계단마다 있었고 둘둘 말아놓은 낡고 해진 이불이 난간에 걸쳐 있었다. 남자는 코를 벌렁거리면서도 대연스럽게 층계참에 앉았다. 말끔한 차림과 또렷한 이목구비를 가진 남자와 추레한 자신이 나란히 앉는다는 게 불편한 그녀는 엉거주춤 앉지도 일어서지도 못하고 있었다. 여기 얼른 앉으세요. 남자가 먼저 말했다. 여고 시절 사모하던 총각 선생님이 옆으로 지나갈 때처럼 가슴이 떨렸다. 그녀는 머리를 매만지며 남자 옆에 앉았다. 되도록 남자와의 간격을 넓히고서 제 소개 먼저 하죠. 저는 무명 시인입니다. 가끔 이 골목길을 지나면서 아주머니 집을 봤죠. 특별하게 살고 있구나 싶었는데 옥상에 핀 꽃들이 제 눈길을 끌었습니다. 해마다 봄이면 꽃이 만발하더군요. 죄송한 얘기지만 어둠과 빛이 공존하고 있는 듯한 아주머니 삶이 궁금했습니다. 아, 시인이시 그녀가 말끝을 흐렸다. 한낱 무명 시인에 불과하죠. 그러나 저는 작고 여린 들꽃처럼 소박하게 살아가는 서민들의 삶을 대변하는 시인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인지 들꽃을 아주 좋아합니다. 예쁘기도 하고요. 그건 그렇고 언제 한번 옥상에 핀 꽃을 구경해도 될까요? 시인이 그녀 쪽으로 고개를 돌리며 말했다. 대다마다요. 꽃이 영광이겠습니다. 시인을 만날 수 있으니요. 사람들과 단절된 그녀 마음이 세상을 향해 개화하듯 열리기 시작했다. 꽃이 아주머니에게 뭐라고 말하는지를요. 꽃이 말을 하나요? 시인님도 참 엉뚱하시네요. 시인과 그녀는 마주보며 웃었다. 갑자기 후두둑 비가 한두 방울 떨어졌다. 나를 잘못 잡았군요. 떨어지는 비를 손바닥으로 받으며 말하는 시인의 목소리에서 아쉬워하는 듯한 감정이 묻어나왔다. 날이야 많지요. 이 봄이 가기 전에만 오신다면. 시인을 방으로 드릴 수는 없는 일이었다. 시인은 다음 기회에 이야기를 듣겠다며 엉덩이를 털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날 밤 바람처럼 왔다간 듯한 시인이 그녀 머릿속을 헤집었다. 무엇보다 시인의 정중한 태도, 부드러운 눈빛과 표정이 그녀 머릿속에서 아슴아슴 피어올랐다. 그 누구도 그녀에게 그런 태도를 보인 사람은 없었다. 하다못해 자식조차 본을 내고 원망만 했을 뿐. 그녀의 삶을 이해하지 않았고 발길마저 끊지 않았던가. 그녀는 뒤엉킨 폐지 속에서 자주색 줄무늬 티와 주황색 운동화를 골라냈다. 그 외 잡동산이와 가격표도 안 뗀 단어까지 모두 배낭에 담았다. 단어는 오래전 딸이 사다 준 것이었다. 딸의 손길과 체온을 버리는 것 같아 보관했는데 때로 그것은 그녀를 우울하게 만들기도 하였다. 차라리 팔아버릴까 몇 번 망설였던 것인데 오늘에서야 팔기로 작정한 것이었다. 그녀는 수요일 토요일은 동묘시장으로 장사하러 가는 날로 정해놓고 한 번도 속다짐을 어긴 적이 없었다. 토요일 아침 불룩한 가방을 등에 메고 대문을 나서는 발걸음은 깃털처럼 가벼웠다. 장작개비처럼 말라서가 아니었다. 물건을 팔아 얼마를 손에 쥘 수 있을까 상상하는 동안 느끼는 희열 때문이었다. 그녀는 좌판에 비닐을 깔고 물건들을 가지런히 진열한 다음 먼지를 털어냈다. 상인들이 커피잔을 들고 깔깔대며 어젯밤 술 먹은 이야기, 자식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그녀는 물건만 매만졌다. 온몸에 밴 키키한 냄새를 꺼리는 사람들 속으로 굳이 끼어들고 싶지 않았고 그들도 그녀를 꺼렸다. 그녀를 투명인간쯤으로 여기는 상인들이나 상인들을 투명인간쯤으로 여기는 그녀나 소, 닭보드 타기는 마찬가지였다. 주황색 운동화와 단어가 팔린 건 오후였다. 만 이천 원이 그녀 손에 쥐어졌다. 배에서 꼬르락 소리가 나고서야 그녀는 시인이 갖다 준 단팥빵 한 개를 먹었다. 빵에서 빵에서 시인의 평화로운 표정이 눌어붙은 듯 그녀는 그것을 오래도록 바라보았다. 맞은편 상인들이 하나둘씩 물건을 갈무리하기 시작했다. 그녀도 팔다 남은 분홍색 머리띠, 양말, 팔찌와 자질구리한 물건들을 배낭에 주섬주섬 담았다. 주머니에서 꺼낸 돈은 2만 5천 원이었다. 운수 좋은 날이었다. 불 꺼진 집 앞에 도착한 그녀에게 잠식하듯 담을 기어오른 담쟁이가 신경을 거슬렸다. 그녀는 눈을 찡그렸다. 자신의 돈을 갉아먹던 세입자들의 검은 속처럼 담쟁이는 엉큼한 식물이었다. 몇 번 잘라내도 어느새 벽을 기어오르는 걸 나뭇가지로 걷어냈지만 벽에 찰싹 달라붙은 담쟁이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 나뭇가지를 내동댕이 치고 그녀는 집 안으로 들어왔다. 우선 거실과 방의 전등과 텔레비전을 켰다. 텔레비전 소리가 퍼지자 곤두선 신경이 가라앉았다. 문득 가출한 딸이 그리워 수화기를 들었다가 날카로운 딸의 목소리가 환청으로 들려오자 그만 수화기를 내려놓고 말았다. 벽을 타고 쌓여가는 물건, 소파 위, 거실 바닥에 쌓인 오만 잡동산이들을 보면서 밀려오는 그리움이 어느 정도 잦아들었다. 밤 10시가 되자 그녀는 유모차를 끌고 밖으로 나갔다. 하루의 마지막 수거였다. 골목을 누빌수록 비닐과 천으로 만든 그녀의 유모차에 달린 주머니들이 불룩해져갔다. 유난히 밝은 달이 그녀를 따라다녔다. 그녀와 그녀 유모차에도 비치는 달이 있어 그녀는 혼자라는 생각이 들지 않았다. 다세대 주택 앞에 멈췄다. 헌호 수거함이 커다란 옷채통처럼 오뚝 서 있었다. 그녀는 입구까지 꽉 찬 옷들을 빼냈다. 종이나 박스보다 훨씬 단가가 높은 옷을 만나는 건 행운이었다. 각종 폐품들이 단가 하락 중이었지만 폐지와 새 덩어리에 비해 단가가 워낙 높은 옷은 아직도 괜찮았다. 헌호 수거함에 기댄 밥솥까지 유모차에 싣고 있을 때 어디선가 남자의 노래소리가 들려왔다. 그녀는 멈칫했다. 까마득하게 잊었던 남편의 노래소리 같았던 것이다. 이미 세상을 떠난 지 오래된 남편일 리는 없는 노릇이었다. 어느 순간 남편의 귀가 시간이 늦어지기 시작했다. 그녀는 밤이 깊어도 돌아오지 않는 남편을 기다리느라 밖에서 서성이는 날이 많아졌다. 새벽이 되어서야 노래를 부르며 귀가하던 남편은 다리를 휘청거렸다. 그녀는 잠시 유모차를 세우고 빌라 입구 계단에 풀썩 주저앉았다. 부르던 노래를 멈춘 남자가 그녀 얼굴에 제 얼굴을 가까이 들이밀었다. 이 밤중에 누구야 누구? 남의 집앞에서 얼쩡거리고 말이야. 빌라 주인인 모양이었다. 술 냄새와 시큼한 냄새가 그녀의 얼굴에 입김처럼 둘러붙었다. 익숙한 냄새였다. 아유 냄새! 오패패패! 오히려 냄새를 역겨워한 쪽은 취객이었다. 길가에 있는 유모차를 흘끔거리며 남자가 말했다. 남자는 비둘거리며 빌라 안으로 들어갔다. 남편의 얼굴이 떠오르는 듯 하더니 이내 지워졌다. 문득 남편이 생각날 때가 없었던 건 아니었다. 그러나 막상 남편과 살던 때를 헤집으면 몸이 진저리쳤고 암흑 속에서 도망 나오듯 추억에서 재빠르게 빠져나오곤 했다. 과거가 아름다운 추억이듯 남편이 아련하게 떠오르는 건 그녀 과거 속에 남편이 있었고 단지 그 과거가 아련한 추억으로 남아있을 뿐이라고 애써 남편에 대한 회상을 그렇게 해석했다. 대문 앞에서 폐지를 정리하는데 시인이 신문지 묶음을 가지고 그녀 앞에 나타났다. 시인이 신문을 가져온 후로 괜히 대문 밖에서 서성이거나 일부러 이를 벌린 덕분이었다. 산책 가는 길에 가지고 왔습니다. 저 같은 인생에게 매번 이런 것까지 손수 갖다 주시니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런지요. 신문의 부피로 값을 점쳐보며 그녀가 말했다. 버리는 걸 가지고 왔을 뿐입니다. 시인은 여전히 친절하고 정중했다. 그녀는 시인 앞에서 몸에 밴 폐품 냄새를 지우고 싶어졌다. 그녀라고 정리 정돈된 곳에서의 생활이 얼마나 쾌적하고 편한지 모르는 건 아니었다. 젊어서는 청소를 매일같이 하지 않으면 견디지 못한 적도 있긴 있었다. 그녀는 계단에 있는 생수한 병을 시인에게 건네주었다. 그녀와 시인은 자연스럽게 대문 앞에 나란히 앉았다. 언제부턴가 저는 소나무를 좋아하게 되었죠. 소박한 사람들의 일상에 관심을 두다가 어느 날 소나무에게 푹 빠져 지금은 소나무에 대한 시도 쓰고 있죠. 아주머니께서 이 많은 물건을 모으는 것도 좋아서 하시는 것이겠죠? 시인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어차피 버린다는 신문을 갖다 주는 건 그렇다 쳐도 일반적이지 않은 그녀 삶의 방식을 이해하려는 시인은 분명 그녀에게 낯선 사람이었고 낯선 일이었다. 그녀와 상대조차 꺼리는 이들과는 사뭇 다른 사람이었다. 그녀는 남편의 삶의 방식도 이해해야 했을까 잠시 생각했다. 남편이 떠난 후 바닥에 된 고는 깨진 유리조각 쓸어 담듯 한 조각 한 조각 아픔을 쓸어 담았던 세월. 그 고통의 가해자를 이해했어야 했을까. 그녀는 자문했지만 답을 내릴 수는 없었다. 그렇겠죠. 하고 싶어서라기보다 어떤 계기 때문이었죠. 그 계기를 들어보고 싶군요. 그녀가 한숨을 쉬었다. 오래 전 1층과 지하에 새를 쥐었답니다. 1층에 살았던 남자는 2천만원 보증금에 얼마간 월세를 냈었는데 어느 날 3천만원짜리 계약서를 들고 오더니 도장을 찍어달라고 했지요. 그저 형식일 뿐이라면서요. 처음 있는 일이었고 찜찜했지만 계약서에 도장을 찍어 주었어요. 설마 무슨 일이야 있겠냐 하면서요. 그런데 몇 개월 뒤 계약 만기가 돌아오자 세입자는 보증금 3천만원짜리 계약서를 내밀었습니다. 세상이 망해가도 그럴 순 없는 일이었지요. 억울했지만 법도 소용없었습니다. 법대 나온 아들조차 계약서 앞에서는 어쩔 수 없다고 하니 고스란히 당할 수밖에요.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고 당당하게 권리를 주장하는 세입자가 너무 무서웠습니다. 그때부터 집에 새는 놓지도 않았고 사람조차 들이지 않게 되었지요. 그녀는 폐품을 줍기 시작한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 차마 그 일은 말하고 싶지 않았다. 세입자들이 모두 집을 비우고 빈방이 허전했던 건 사실이었다. 세입자들의 행위는 그녀 가슴을 날카롭게 찔러댔다. 어느 날이었다. 그녀는 상점이 늘어선 도로가에서 우연히 버려진 마네킹을 발견했다. 마네킹은 팔과 다리가 한짝씩 빠져있었다. 팔과 다리가 빠진 곳에 난 동그란 구멍 속은 깊고 어두웠다. 그 어두운 구멍이 마치 엄마에게 버려진 자신의 모습을 보는 듯했다. 그녀는 옷가게 주인을 쏘아보며 팔과 다리가 한짝씩밖에 없는 마네킹을 집으로 가져왔다. 빈방 의자 위에 마네킹을 앉혀놓았다. 그리곤 며칠 동안 사라진 팔과 다리를 찾아다녔다. 끝내 찾을 수는 없었다. 빈 방을 채운 마네킹은 그녀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었다. 그 무렵 길거리에 버려진 쓸만한 그릇들, 합은, 새것이나 다름없는 신발, 옷들을 보면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다. 외출했다가 집에 들어올 때면 그녀의 손에 무엇이든지 들려있었다. 처음부터 팔려고 했던 것은 아니었다. 잡동산이가 조금씩 채워지면서 집안에 온기가 스며들었다. 죽어가던 화분의 화초는 꽃을 피워냈고 예쁜 그릇은 주방을 장식했으며 말짱한 옷들은 옷값을 줄여주었다. 공간을 지배한 물건들이 자식들에게 문제가 된다고는 생각지 않았다. 새를 주면 폐지파라 번돈과 비교가 안 된다는 아들 분노에도 새 들었던 사람들을 못 봤니? 하고 그녀는 일축해버렸다. 사람은 사람을 속여도 폐품은 백원이든 이백원이든 고물상으로 가져갔기만 하면 값을 쳐주죠. 적어도 나를 속이진 않았습니다. 폐지를 팔아 건네받은 천원짜리 지폐가 나에겐 실속 있는 돈이었고 믿을만 했습니다. 격앙된 그녀의 목소리에 시인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이내 가방 안에서 노트를 꺼낸 시인이 무언가를 적었다.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그녀 집을 향한 손가락질과 마주쳤을 때 시인의 휴대폰에서 전화벨이 울렸다. 시인은 목례를 보내고 전화를 받으며 대문 쪽으로 걸어갔다. 그날 저녁 그녀는 온 집안에 불을 환하게 켜고 꽃씨를 찾아다녔다. 될 수 있는 한 밤에도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빛만 의지하여 생활하는 그녀였다. 물건들이 뒤엉켜 있었지만 신발장 서랍에 넣어둔 게 가까스로 기억났다. 봄이면 그녀의 집 옥상에는 언제나 꽃이 만발했다. 동묘시장에 내다 팔기도 하지만 어김없이 피어나는 꽃은 쇠처럼 단단해져가는 그녀 심장을 말랑말랑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사랑초, 제라늄, 튤립씨를 주머니에 넣었다. 그리곤 유모차를 끌고 나갔다. 이왕 나가는 거 물건 하나라도 건질 요량이었다. 자신의 집을 일러주면서 언제라도 들르라던 시인의 집으로 먼저 향했다. 시인의 집은 그녀의 집에서 백미터 정도 떨어진 빌라였다. 맞은편에서 손수레에 폐지를 잔뜩 실은 남자가 오고 있었다. 여러 번 마주친 얼굴이었지만 그녀는 아른치하지 않았다. 남자는 벙어리인데 아내가 외상을 잔뜩 쥐고 통장까지 챙겨 사라졌다고 했다. 남매를 혼자 키우며 오래도록 폐품을 주어 살림을 꾸려나간다는 것이다. 때론 차라리 남편이 벙어리였다면 어땠을까? 행복할 수 있었을까? 시인의 우편함엔 얇은 책이 꽂혀 있었다. 그녀는 우편함에 꽃씨를 넣어두었다. 활짝 핀 꽃을 보고 기뻐할 시인의 모습이 떠올랐다. 머지않아 어김없이 피울 꽃이 시인을 기쁘게 해줄 거였다. 나오면서 올려다본 시인의 집 3층엔 불이 켜져 있었다. 창문 안에서 온화한 표정으로 앉아있을 시인을 상상하며 그녀는 발길을 돌렸다. 빈 유모차를 끌고 집으로 온 건 처음이었다. 마당에 서 있는 그녀를 유난히 크고 노란 달이 비췄다. 하늘은 그녀의 그리움을 묻어놓은 곳이었다. 때때로 그녀는 하늘 보기를 즐겼고 움직이는 달이 그녀를 향해 손짓한다고 믿었다. 자식들이 그녀 곁을 떠난 횟수를 헤아려 보았다. 손가락 다섯 개가 다 구부려졌다. 수영아 나와서 애미 좀 도와줘. 유모차에 가득 실린 폐품을 내리며 그녀가 소리쳤다. 그날도 달 밝은 밤이었다. 계단을 내려오는 아들의 발작 소리가 반가웠는데 아들은 다짜고짜 유모차를 밀어버렸다. 유모차가 몇 바퀴 구르다가 구석에 쳐박혔고 폐품이 여기저기 흩어졌다. 아들은 뭔가 일을 저지를 듯 씩씩댔다. 어머니, 여태까진 참았어요. 아니 어머니를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요. 근데 이젠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요. 뭐가 부족해서 그러세요? 집이 없는 것도 아니고 자식들이 속속 잃은 것도 아닌데 도대체 왜 집을 쓰레기장으로 만드세요? 네? 갑작스런 상황에 놀란 그녀는 아무 말도 미동도 할 수 없었다. 여러 번 인상이야 쓰고 쓰레기 따위를 주어오지 말라고는 했지만 이런 행동을 보인 적은 없었다. 아들은 주먹으로 담장을 여러 번 쳤다. 쾅쾅 소리가 그녀 가슴 한복판에 대고 못질을 했다. 아들의 주먹에서 피가 흘러내렸다. 예전에 엄마로 돌아올 수 없어? 이웃에서 냄새난다고 난리 피우고 간지가 고작 며칠 지났어. 그리고 엄마 때문에 결혼도 포기했어. 어떻게 이런 쓰레기장 같은 집에 남자친구를 데려오겠어? 오빠도 마찬가지야. 결혼할 여자가 있지만 엄마 때문에 헤어졌다고. 그걸 알아? 어제 오빠가 여자친구랑 헤어졌다는 것도 모르지? 언제 왔는지 딸이 고래고래 악을 썼다. 자식들 결혼하는데 자신이 장애가 된다는 걸 생각지도 못했다. 억지라는 걸 알면서도 그녀는 자식들 결혼을 막는 애미가 어디 있냐고 쏘아붙였다. 아들은 그날 집을 나갔다. 얼마 후 그녀가 폐품을 주어 돌아온 저녁 딸의 방엔 화장대와 침대, 이불만 붓박이처럼 남겨져 있었다. 아들과 딸 모두 전화를 받지 않았다. 나중에야 딸은 앙칼진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지만 살아있다는 안도감 뒤에 쓸쓸함이 뒤따랐다. 우편함에 꽃씨를 넣어두고 가셨죠? 옥상에서 피는 꽃처럼 잘 키워보겠습니다. 한 손으로 신문지 묶음을 든 시인이 그녀 집을 찾아왔다. 종이만 봐도 입꼬리가 올라가는 그녀는 시인이 주는 신문지 묶음을 얼른 받아들었다. 고맙기도 해라. 이렇게 고마울 때가. 우편함에 넣어두고 온 꽃씨 생각은 잊은 것처럼 신문에만 관심을 보이다가 예쁘게 키우세요. 아, 그리고 오신 김에 꽃 구경하고 가세요. 나긋나긋한 목소리로 그녀가 말했다. 시인이 먼저 옥상으로 오르고 그녀가 뒤따랐다. 분명 냄새가 진동할 텐데 시인은 코를 실룩거리지도 인상을 쓰지도 않았다. 골목을 지나던 행인들이 고개를 갸웃하거나 힐끗거렸다. 시인은 꼿꼿하게 몸을 고추 세우고 계단을 하나하나 밟아갔다. 열평이 넘는 옥상은 온통 꽃밭이었다. 수선화, 튤립, 페랭이꽃, 붓꽃, 민들레꽃이 누렇게 익은 벼처럼 흔들거렸다. 생명은 이렇게 아름답습니다. 시인의 입에서 감탄의 소리가 흘러나왔다. 페랭이꽃을 손가락 사이에 끼우며 시인이 덧붙였다. 이 작은 꽃을 보세요. 낮고 작은 이 분홍꽃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꽃을 피우기 위해 온갖 비바람을 맞았을 겁니다. 우리네 삶과 똑같습니다. 시인께서도 아픔이 있나요? 그녀가 물었다. 당연하죠. 제가 결혼 안 한 이유를 말씀드릴까요? 그녀는 독신이라는 시인의 말에 내심 놀랐지만 태연한 척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내 아버지는 평생 여자가 많았습니다. 아버지는 집을 늘 비웠죠. 그래도 어머니는 시간을 맞춰 내게 간식을 가져오셨고 슬픈 표정도 어떤 말도 없이 공부하느라 수고한다는 말만 하셨죠. 나는 어머니의 고통을 그때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의 부재가 어머니에게 어떤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지도 않았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밤 화장실을 가다가 어머니 방에서 흘러나오는 가녀린 울음소리를 들었죠. 달은 덩그머니 떠 있어서 대낮 같았습니다. 난 그때 주먹을 꽉 움켜줬습니다. 꼭 성공하리라고. 여자에게 상처 주지 않으리라고요. 그러나 나는 사춘기가 되면서 내 몸이 아버지의 더러운 피를 이어받아 한 여자에게 만족할 수 없는 성향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한 여자를 평생 가슴 아프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것은 내 어머니를 배반하는 것이었으니까요. 그 후 독신을 고수했지만 지금은 후회하고 있습니다. 자식 하나 없는 이 막막함을 견뎌야 하니까요. 온화하던 시인의 눈이 슬픈 빛으로 바뀌었다. 시인께서 어머니의 마음을 헤아렸듯이 언젠가는 제 자식들도 애미 마음을 알아줄까요? 어머니 삶의 방식 때문에 발길을 끊었으니 자식들의 문제로 돌릴 수만 없겠죠. 알고 있습니다. 내 문제 때문이라는 걸요. 그러나 이 애미를 이해하길 바랐죠. 저를 보세요. 어머니 생각과는 달리 독신으로 늙어가는 나를 어머니가 원했겠습니까? 순전히 나만 생각한 것이었고 가장 큰 불효를 저지른 것입니다. 물론 이 시대엔 독신이 대단한 불효가 아닐 수도 있겠지만 제가 젊어선 그랬습니다. 어긋난 판단은 부모와 자식 모두를 불행하게 할 수도 있죠. 자식들이 외면하는 삶이 정작 무엇을 위해서인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겠죠. 그녀는 아무리 사실일지라도 자신을 책망하는 시인의 말이 거북스러웠다. 다른 사람이었다면 이 비난에 핏대를 올렸을 것이다. 그러나 시인의 말 속에서 거북함보다 염려가 들었다는 확신이 들었기에 핏대를 올릴 분노가 일지 않았다. 차를 내오겠습니다. 그녀는 허둥지둥 계단을 내려갔다. 차를 마신 후 시인이 물었다. 무엇이 아주머니 가슴을 붙잡고 있습니까? 시인의 물음에 그녀는 깜짝 놀랐다. 자신의 가슴을 붙잡고 있는 그 무엇이 있었던가 그동안 생각해보지 않은 문제였다. 시인의 질문을 받자 어머니와 남편의 얼굴이 선명하게 떠올랐다. 밟으면 밟히지 않는 그림자처럼 그들이 늘 그녀를 따라다니고 있었다는 걸 그녀가 미처 의식하지 못했을 뿐인지 모를 일이었다. 저는 버려졌습니다. 버림을 받는다는 것은 온몸이 하상으로 오그라드는 것과 같았죠. 어머니도 버린 보잘것 없는 내게 행복 따위는 애시당초 욕심이었나 봅니다. 초등학교 2학년 때인가 어머니는 집을 나갔습니다. 아버지의 방황도 주사도 아닌 어머니의 바람 때문이었지요. 아버지는 그 충격으로 늘 술에 절어있거나 아니면 하루 종일 멍하니 한 곳만 바라보고 앉아있기 일쑤였습니다. 내가 옆에 있다는 것조차 모르는 눈치였습니다. 나는 늘 혼자였지요. 시인은 허름한 옷차림이지만 똑 떨어지는 말투와 목소리 자신을 정확하게 표현하는 그녀의 눈빛을 쫓았다. 베풍과의 동거가 피씨의 상처의 산물일 거라고 시인은 확신했다. 그녀는 몸을 움츠리고 있었고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난 시인이 옥상 가장자리에서 무언가를 가지고 왔다. 관역판이었다. 비올 때 화분 받침대로 쓰려고 갖다 놓은 건데 그걸 왜 가지고 오셨는지요? 그녀의 물음에 대꾸도 없이 시인은 관역판에 못을 박았다. 못은 중앙을 비켜서 비스듬히 꽂혀졌다. 아주머니, 화살을 좀 보세요. 화살이 없어서 못으로 대신했지만요. 시인이 농담처럼 말했다. 이 관역은 가운데를 맞추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주머니나 저나 정확한 관역을 맞추기는 쉽지 않습니다. 양궁 선수가 아니니까요. 그렇죠. 그녀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연습할 수 없는 게 인생이라죠. 참 어째 볼 도리가 없는 일입니다. 저도 제가 살아온 시간이 연습이었다면 이제는 결혼을 하여 아이도 낳고 살고 싶습니다. 그것이 어머니를 사랑하는 것이었을 테고요. 저도 연습이 있었다면 아이들과 이렇게 되진 않았겠지요. 그녀가 말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시인이 기다렸다는 듯이 대답했다. 그녀는 아무렇게나 방치했던 관역판을 가슴에 품었다. 꽃에 물을 주고 옥상을 내려가는 중이었다. 물에 퉁퉁 분 듯 몸이 무거워진 그녀는 갑자기 현기증을 느꼈다. 그것이 하근이었다. 계단을 내려가던 다리가 호들거렸을 때 그녀는 일이 벌어지겠다는 예감이 들었고 곧바로 몇 계단 아래로 곤두박질 쳤다. 깨어났을 땐 병원이었다. 엄마, 깨어났어? 다급한 딸의 목소리가 들렸고 딸은 눈물을 글썽이고 있었다. 눈앞에 있는 딸을 보자 눈물이 쏟아졌다. 그녀는 이 비현실적인 상황에 적이 놀랐다. 그러면서도 여느 모녀지간처럼 다정하게 보일 자신과 딸을 누구라도 봐주길 바랬다. 집 단속은 잘했니? 엄마는 병원까지 와서 그 오만 잡쓰레기 걱정이오? 하마터면 죽을 뻔했다고. 마침 지나가던 사람이 경찰에 신고해서 우리한테 연락이 왔으니 망정이지. 손등으로 눈물을 닦으며 딸이 쏘아붙였다. 얼른 퇴원하자. 그녀는 하얀 시트 위에 앉은 자신의 모습이 싫었다. 병원의 침대는 남의 집 안방에 버젓이 누워있는 것처럼 가시방석이었다. 특유한 알코올 냄새를 자각했을 때는 역겹기까지 했다. 오래 머물다간 하얀 시트에 둘둘 말려 영안실로 들어갈 것만 같았다. 그녀는 얼굴을 창문 쪽으로 돌렸다. 창문 밖에서 아지랑이가 피오르고 있었다. 아지랑이 속에 한 여자가 그림자처럼 나타났다 사라졌다. 그녀는 소스라쳤다. 옷을 펄럭일 때마다 짙은 싸구려 향수 냄새를 풍겼던 남편의 여자. 그때마다 그녀의 속을 뒤집었던 여자. 그랬던 그 여자가 아지랑이 속에 알코올 냄새 속에 숨어있는 것이었다. 그녀는 눈에 티끌을 빼내려는 듯이 눈꺼풀을 잡고 껌뻑였다. 내일이면 가고 싶지 않아도 집으로 데려다 줄게. 걱정 마, 엄마. 하룻밤을 더 보내고 그녀는 퇴원했다. 다행히 크게 다친 곳은 없었고 며칠 쉬면 된다는 의사의 소견을 듣고 세웠다. 자동차가 골목 어기로 들어섰다. 며칠 만이냐. 얼른 들어가자, 얼른. 달뜬 그녀의 목소리가 운전하는 딸의 비위를 거슬렸다. 쓰레기가 그렇게 중요해? 자식들보다도 더? 쓰레기라고 함부로 부르지 마라. 목소리는 단호하고 차가웠다. 삼삼오 모인 여자들이 떠들다가 일제히 그녀 쪽으로 시선을 돌렸다. 그녀는 뭔가 이상한 기류를 감지했다. 집 앞에 선 그녀는 망연자실했다. 담장에 걸려있던 이불이 보이지 않는 것이었다. 계단도 깨끗했다. 고추장 그릇, 된장 그릇, 줄 선 물건들이 온데간데 없었다. 그녀는 딸을 노려보았다. 애미 병원에 끌어다 놓고 무슨 짓을 했니? 도끼가 묻어있는 말투였다. 그때 어디선가 아들이 나타났다. 어머니, 어쩔 수 없었어요. 동네 사람들이 진지게 구청에 신고를 했었대요. 참으로 오랜만에 보는 아들 표정은 어두웠다. 엄마, 자식들과 이정 끊고 망신 주려고 작정했지. 이 멀쩡한 집을 이 지경으로... 딸이 울먹이느라 말끝을 흐렸다. 가시에 찔린 듯 따가운 목소리였다. 몇 년 만에 만나는 자식들인데 어둡고 울먹이는 모습을 봐야 하는가. 원망과 슬픔이 섞여든 그녀는 자식들을 안고 싶은 충동과 서글프고 서운한 마음이 교차했다. 그래도 애미한테 얘기는 했어야지. 애미에게 얼마나 소중한 건지 알면서 말이다. 그녀와 자식들 사이에 흐르는 이상한 기류에 여자들이 옆 사람을 쿡쿡 찌르더니 뿔뿔이 흩어졌다. 그녀는 대문 안으로 들어섰다. 끊어진 고무줄 옷이 흘러내리듯 쥐고 있던 삶의 끈이 흘러내렸다. 다리가 휘청거렸다. 그녀는 양팔을 부축하려는 자식들의 손을 뿌리치고 기신기신 계단을 오르기 시작했다. 오직 바닥에 몸을 뉘이고 싶을 뿐이었다. 빌어먹을 것들. 계단을 오르며 그녀가 중얼거렸다. 눈에서는 눈물이 개었다. 몇 번 무릎이 꺾였지만 일어나고 또다시 일어나 현관 앞에 다다랐다. 뒤따르던 아들과 딸이 현관문을 먼저 열었다. 거실을 가득 채우던 옷가지들, 잡동산이들이 사라져 있었다. 간신히 버티던 그녀 다리가 툭 꺾였다. 싱크대와 바닥에 널브러진 그릇들, 음식들이 하나도 없었다. 밥은 무엇으로 해먹니? 새로 사드리면 되죠. 다 못 먹을 거였고 곰팡이 냄새가 진동을 했어요. 어쩌자고 이러세요, 어머니?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하던 아들이 이내 울먹였다. 왜 에미를 이해 못하니? 그녀도 울먹였다. 딸이 뒤에서 그녀를 안았다. 정중하게 부드럽게 그녀를 대하던 시인에게서 느꼈던 감정이라니. 시인을 떠올리자 요동치던 그녀 마음이 봄눈 녹듯 사그라들었다. 시인이 내밀던 관역판이 아른거렸다. 그러자 관역을 비켜 꽂혔던 화살이 그녀가 잘못 쏜 화살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폐품을 주었던 일이 자식보다 네 자신을 위한 일이 아니었느냐고 버리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냐고 그녀 가슴이 자신을 향해 소리쳤다. 초점 없이 창밖을 바라보고 있다가 그녀는 밖이 어둑어둑해진 것을 인식했다. 등 떠밀어 보낸 자식들의 어두운 눈빛과 눈물, 처진 어깨가 그녀의 눈물 속에 어렸다. 자개장과 냉장고, 수백 년 전 노파가 누워있었을 것만 같은 낡은 침대와 재봉틀은 그대로였다. 냉장고 문을 열었다. 달랑 물통만 있을 뿐 텅텅 비워졌다. 딸이 놓고 간 반찬들을 냉장고에 넣었다. 아들이 놓고 간 흰 편지 봉투도 눈에 들어왔다. 만 원짜리 지폐가 꽤 여러 장이었지만 세워보지는 않았다. 제 아무리 물건을 죄다 내버렸어도 에미를 완전히 버리는 것은 아니라고 돈 봉투를 한옆으로 치우며 그녀는 중얼거렸다. 허허 벌판처럼 사방에 뚫린 집안의 창문이 모습을 드러내자 신뢰가 헌했다. 그녀 자신이 여태 살던 집이란 게 믿어지지 않을 정도였다. 빈 방은 휑했던 예전 같지 않았고 오히려 무엇인가 놓여놨다는 해방감을 주었다. 물건에 가려져 점점 영역이 줄었던 창문. 화난 창문이 밖과 아내 소통을 가로막은 건 그녀가 드린 옷과 가구, 폐지들이었다고 말해주는 듯했다. 불을 켜도 어두컴컴한 집안에 적응된 그녀에게 문제되지 않았던 창문이었다. 그녀는 소파 위에 웅크리고 앉았다. 어머니가 집을 나간 날에도 그녀는 이렇게 앉아있었다. 남편이 짐을 싸서 나간 날도. 시인이 여느 때처럼 그녀의 대문 쪽으로 걸어오고 있었다. 오랜만에 만난 시인이 늘 푸른 소나무로 보였다. 소나무는 자기의 운명을 다하고 삽니다. 라던 시인의 말이 들리는 듯했다. 변화가 생겼군요. 견딜만 합니까? 시인이 대문 귀퉁이에 핀 민들레꽃을 만지며 말했다. 빗속으로 빨려 들어가듯 시인의 표정은 그녀 안에 아픔을 끌어들였다. 속 시원하다고, 이제 동네가 깨끗해졌다고 그녀를 위아래로 훑어내리며 떠드는 사람들과는 차원이 다른 말이었다. 자식들과 약속했습니다. 밖에 물건을 절대로 드리지 않기로요. 연한 새싹처럼 부드럽게 말하는 그녀의 볼이 불구스레했다. 그 순간 오래전 남편이 객사했다는 소식을 듣고 한바탕 울었던 때처럼 그녀는 울고 싶어졌다. 한바탕 울음은 그리움 이전에 끝내 용서의 말을 듣지 못한 미완의 감정 때문일 것이었다. 적어도 남편은, 엄마는 죽기 전에 미안하다는 그 한마디는 했어야 했다. 죽음에도 남은 자에 대한 도리는 있는 법이었다. 그녀는 무심히 시인을 바라보았다. 시인의 눈빛과 표정이 남편과 어머니를 용서하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 그녀는 속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자 그들에 대한 미완의 감정에 종지부를 찍었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다. 시인도 그저 물끄러미 그녀를 바라봤다. 눈에서 눈물이 어려웠지만 그녀는 시인에게 미소를 지어 보였다. 시인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따라 일어서는 그녀의 다리 사이로 고양이가 쏜살같이 지나갔다. 부드러운 털이 그녀 다리를 살짝 간지렸다. 네, 안명지 작가님의 관역이었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이야기는 죽음에도 남은 자에 대한 도리는 있는 법 그리고 관역을 통해 전달해준 인생은 연습해보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는 시인의 말이었던 것 같습니다. 좋은 작품 오디오북으로 함께 할 수 있도록 낭독 수락해 주신 안명지 작가님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편안히 머무셨길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책방에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otom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